자 오늘도 바빠서 열심히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한번 보죠 4편의 정책론에서 우리 저번에 정책론에서 먼저 봤던 건 부동산 문제에서 소득분배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소득분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소득분배가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소득분배가 잘 됐다는 건 저소득층이 살기 좋다라는 걸 의미하고 대부분이 다 낮은 값일수록 소득분배가 잘 됐다 PIR이나 RIR 진위계수나 슈바비지수 이런 것들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된 거고 높을수록 하나 소득분배가 잘 된 건 10분이 분배율 같은 거 얘는 큰 값일수록 저소득층이 잘 살리게 되어서 소득대분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정책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있는데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원 배분이 있는데 자원 배분이 실패했다 효율적으로 잘 달성되지 않았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공불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외워둬야 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원 배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만약에 100가구가 있다면 주택수는 1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잘 나눠졌다면 집은 하나가 필요하니까 가구당 그래서 한 가구당 집을 하나씩 잘 배분했다면 누구나 다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거 문제가 주택 부족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100가구가 있는데 110개가 주택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유는 독가점이 발생해서 대부분 투기적 요소로 한 가구가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동산의 소유를 보니까 상위 1%가 전 국토에 또는 부동산까지 합쳐서 주택까지 합쳐서 60%를 차지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위 1%가 60%를 차지한대요 그럼 대부분 다 주택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자 그런 건 자원이 나눠지고 있긴 하는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한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외공불비 네 가지로 뽑고 자 외부효과는 자 외공불비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외부효과는 정의든 푸든 둘 다 외부효과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영향을 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냐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의 문제는 과소생산과 과다생산이 문제인 거지 좋다 나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공공제도 시장에서 과소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요 안 만들어져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생차가 나타나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고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로 누가 만든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얘기하고 자 불안정 경쟁은 경쟁이 완전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독가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독가점이 일어난다는 거고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대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대기업만 살아남는 자연 독점이 된다 그랬어요 정보가 비대칭이면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즉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거래해서 뭔가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다 이건 정부의 불안전성이라고도 하고 비공개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렵다 불안전하다 그래서 정부가 비대칭이다 이런 정부의 문제가 나오면 개별성과 관련지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연계에서 정부 문제가 나오면 개별성 자 이제 개별성이 답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개별성 나오면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정보가 불안전하다 비대칭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직화나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실패의 원인 외공불비 외워놔야 되고 불안전 경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원인을 네 가지로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요 다 정동진이 아니니까죠 다 정동진이 아니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불안전하고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진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외부효과 문제 보죠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정의는 어떤 경제활동이 당사자끼리 영향이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영향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영향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줬음에도 보상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돈거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상대가가 없었다는 얘기는 돈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를 이걸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얘기해요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서 나타난다 해서 외부효과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외부는 시장 외부에서 나타난 효과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건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 나쁜 건 부효외부효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특징적인 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이거죠 정의 외부효과의 특성은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정의 외부효과에서는 내 돈 들이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그다음에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이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부효외부효과는 반대가 돼야죠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돈 들이고 사회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이게 부의 외부효과예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정의 외부효과 나오면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이 크다 이런 특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특성에 의해서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는 사적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다 개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과소 생산이 나타나고 개인의 이익이 적으니까 소비도 많이 안 해요 과소 소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산이나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고 좋은 건 과소가 문제예요 과소 안 만들어지라 적정량보다 안 만들어지고 소비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도 좀 늘리고 소비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 정책이 보조금이나 지급, 세금 감면 등으로 정부가 생산 증가, 소비 증가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부회 국가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사회 돈 들여서 사회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고 얘의 문제는 개인으로 봤을 때 시장의 개인은 돈을 적게 드리니까 많이 만들어요 개인의 이익이 크니까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가 과다하게 나타나요 생산도 나쁘게 주는 거고 소비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규제 강화나 중가세로 그만해라라고 개입하는 거예요 문제는 노란색에 있는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좋은 영향을 준다, 나쁜 영향을 준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는 좋은 건데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고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한다 좋은 외부 효과의 사회적 현상은 꼭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 Please in my front yard 라고 해서 제발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핀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쁜 건 님비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해서 절대 우리 집 뒷마당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잘 정리해놔야 되고 중요한 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문제는 좋은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고 이걸 정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 해결 방안 나쁜 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토지용을 규제하면서 부의 외부 효과 작동을 없애려고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역 지구제 토지용을 규제한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정책은 용도 지역 지구제에요 용도 지역 지구제가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의 정책이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한 게 지역 지구제에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토지용을 맡겼더니 여기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 여기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할 거예요 토지용이 상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들끼리만 모여주면 좋겠다 토지용을 그래서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정하면 용도 지역을 그럼 공장 들어설 수 없고 어울리는 주택들끼리만 모여지고 이쪽에 공업지역을 만들면 공장들끼리 여기에 모여 있어라 라는 거죠 토지용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만 학교론에서는 이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코지라는 사람은 정부가 직접 이렇게 규제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코지라는 사람이에요 코지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당사자 간 협상은 시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해서는 서로 보상이라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고 제시를 했어요 즉 환경의 재산권을 인정하면 즉 환경 공기나 물 같은 거 네 재산이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 때문에 오염되면 네 재산이 손해본 거야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러면 보상 청구권이 생겨서 보상받을 수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을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많아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찌 됐거나 코지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알아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얘와 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얘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정부가 직접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부회부가를 막겠다는 거고 코지라는 사람은 정부 네가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거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공공제 보죠 공공제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또는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먼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시 소비성을 비경합성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료로 소비할 수 있다를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이런 성질 때문에 공짜로 이용만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이런 것들이 다 공공제 역할을 하는데 아무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꼭 필요한 것들인데 시장에는 공공제가 이런 성질이 있어서 안 만들어지니까 누가 정부가 주로 세금이나 기금으로 만드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공공제는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큰 의미는 없고 B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다 보니까 안 만들어져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하고 문제 보죠 134페이지에 공공제는 오른 거 B배제성은 맞죠 이건 무료 소비성이라고 하죠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합성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비경합성이라고 나와야죠 인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공공제는 시장 실패에 일으키죠 외공불비가 시장 실패에 일어나니까 B자가 들어가서 틀렸고 공공제는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가 아니라 과소 안 만들어져서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죠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해 사람들이 만들질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거고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외부 경제는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정의 외부 효과니까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했어요 돈 들이는 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누가 커야 된다 사적 비용이 커야 돼요 얘보다 얘가 어떻다? 작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정의 외부 효과 나오면 외부 불경제라고 나왔어요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더니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시장에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죠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가 이걸 규제하려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에 보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한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럼 공급 곡선이 공장을 규제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치는 상승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5번이 오른 지문이고 1번에 보니까 시장 실패 요인을 모두 고르면 외공 불비죠 시장 실패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일으키고 공공제, 공공제의 특성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무임 승차가 공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제, 외공, 불, 불안정 경쟁이죠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 그 다음에 비, 외공 불비의 정부의 비대칭성 이렇게 4개가 외공 불비를 대표하는 거고 재화가 불안정 경쟁을 얘기할 때 다 정동질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질하지 않고 뭐 할 때 개별적일 때 얘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고 경쟁이 심화되어서 완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뭐가 일어날 때 독과점이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죠 불안정 경쟁이 나타날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건 모두 4개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자, 2번 보죠 자, 시장 기구의 기능이 시장의 기능은 자원의 배분을 잘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가격을 형성하기도 해요 수요 공급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자원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면 시장 실패라고 하죠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 활동이 나타나요 이 경제를 뭔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경제적 기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시장이 완벽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이런 건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정부가 최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죠 이런 직접 개입 같은 걸 할 수 있죠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이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러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주택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개입할 필요가 있죠 어떤 걸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정치적 기능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고 나왔어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죠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돼요 달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도 자원 배분의 기능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얘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건 못한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복지정책들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니까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 문제의 특징은 시장 실패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3번 보죠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인데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비대칭성이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외공불 비에 의해서 시장 실패 나타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맞죠?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큰 경우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외부 효과인지 알아야죠 내 돈 많이 들였으니까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정부가 생산 억제 등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과소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또는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 또는 지원금, 보조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 등 과소 생산이니까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죠 2번이 틀렸고 3번에 보니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사회가 좋으니까 이 외부 효과도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소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요 과소 소비 비용을 얘기할 때는 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편익을 얘기할 때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 많이 해라라고 역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맞는 얘기죠 이건 안 만들어지니까 좀 많이 만들려고 많이 소비하라고 정부가 보조나 지원 정책을 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의 원이 된다 맞죠? 좋은 거 나쁜 거 모두 이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는 나쁜 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쓰이니까 좋은 건 너무 안 만들어지거나 소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를 일으킨다 맞죠? 야산, 갯벌, 명승지 등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공원의 성격을 가지니까 맞는 얘기고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2번의 문제는 이 조건을 주고서 얘가 무슨 외부 효과인지 알아야 되고 이 외부 효과의 문제는 과소 생산이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이게 문제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외부 효과의 가장 중요한 큰 이해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이제 열국 예를 외워야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건 정의 외부 효과다 자 6번 보죠 외부 효과 가장 오른 거 자 외부 효과의 정의는 어떤 활동이 의도적 결과가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가 아니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전혀 상관없는 경제 주체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줘요 보상 대가가 없는 거죠 이걸 외부 효과의 정의라고 이렇게 세 군데가 틀렸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 좋은 거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게 정의예요 근데 개인이 좋대요 그럼 이건 정의예요 부예요 이건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 나쁜 건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크다 맞네요 나쁜 거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강화 정책으로 얘를 줄이려고 시작할 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거다 이런 얘기죠 2번이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보죠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란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원 주변에 좋은 외부 효과니까 공원 주변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나와야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정부에서 규제하면 자 부의 외부 효과에 일으키는 공장을 규제했어요 그러면 얘가 규제하면 공장에서 부의 외부가를 좀 줄어들겠죠 그럼 부의 외부가가 줄어들면 부의 외부가의 공장을 규제했더니 그럼 인근 지역에 주택은 좋아지겠죠 부의 외부가가 없어졌으니까 주택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를 얘기해야죠 자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규제는 외부 효과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용 규제, 토지용 계획에 따른 이걸 실행하는 수단이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거의 학기론적인 해석은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옳은 건 2번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로 이게 무슨 외부 효과인지 확인해서 얘의 문제가 뭐냐 부의 외부 효과는 뭐니?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자 토지정책 보죠 정책론에서 사실 문제에서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내용이 토지정책이에요 토지정책 한번 쭉 정리해 보는데 일단 자 정부가 개입할 때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과 개입 간접도 아닌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도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자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용 규제라고 얘기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자나 공급자 수요 공급을 정부가 직접 수행한대요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을 하거나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도 통제하겠다 이게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 수요 공급도 직접 하고 가격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 정부가 다 하는 거죠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고 자 땅을 살 때는 무슨 방식으로 땅을 사냐면 선매 방식이에요 선매 자 근데 이 토지은행을 전담하는 건 누구자면 LH가 전담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LH가 땅을 살 때는 강제로 사는 게 아니라 선매 제도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 방식으로 개인 간의 거래 우선화에 사들이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의 토지를 정부가 개인보다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를 선매 우선 매수 우선 매수를 줄여서 선매라고 해석하고 자 공용개발은 정부가 다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용개발 공공개발이라고도 해요 정부가 다 개발하는데 이때 주로 공용개발로 만드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고 예전에는 토지 구역정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름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 그래요 신도시개발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사업할 때 주로 환지 방식으로 땅을 취득하죠 이 환지 방식은 땅을 정부가 샀다가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죠 얘는 수요자 역할인 거고 얘는 공급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을 다 하는 거고 가격규제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도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거니까 직접 게임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수백 가지예요 이건 다 해석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예를 외워야 돼요 간접개입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한 채 수요 공급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걸 간접개입이라 그래요 이때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워놔야죠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은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도에 의해서 개발리익을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 하죠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에 금융정책 LTV DTI 대출 규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정보 행정상 정보 지원하는 거 이때 대표적으로 우리 학기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얘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간접개입이라 한다 개발 보조금 정보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개발 보조금까지는 나왔어요 얘는 아직 안 등장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할 만한 질문은 얘예요 행정상 정보 지원하는 거 행정상에 정보를 지원하는 거 이것도 간접개입에 속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자 공급자 가격 결정하는 거 가격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가격 결정하는 건 직접이고 이거 뺀 나머지는 간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간접이라 얘기하지 않고 토지용 규제가 있어요 토지용 규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예요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 우리나라 전국도는 이미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해도 된다고 했는데 규제해 놓고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지역 간에 불공평한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토지용 규제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로 지구단위로 규제 토지용의 개발에 따른 규제 좀 더 구체적인 규제 정책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얘들은 다 토지용 규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국계법에서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들은 어떤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나와야 돼요 기본 계획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간접 계획을 꼭 외워놔야 되고 이제 토지 이용 정책에 대해서 토지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간단히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죠 지역 지구제 토지용 규제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노예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역 지구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한다 이걸 공법에서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목리를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이렇게 나오지만 학교에서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용도 지역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용도 지역만 중복이 불가능해요 중요하죠 이거 공법에서도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지구나 지구와 지역은 다 중복 가능한데 용도 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해요 규제해 놓고 어떤 지역은 개발해도 되고 어떤 지역은 규제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으나 중요한 건 얘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용도 지역은 한 번 구분해 보죠 국토를 용도 지역을 크게 네 개로 구분해요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크게 뭐라고? 주, 상, 공, 노 이렇게 구분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을 이 정도까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차만 하는 사람도 이때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얘들의 차이는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이라고 나와야 되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이라고 나와야 돼요 양호한 주거환경, 일편단심, 전량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준공주 이렇게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되지만 나머지 준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준자 들어가는 건 준공주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준공주, 준자가 들어가는 건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준공주 이 정도는 기억해 놔야 돼요 1차 하는 사람도 전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1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공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만 준자가 붙을 수 있다 2차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달달달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용도지역지구제를 얘기했고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제도다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미실시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게 있었죠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가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말 그대로 뭐를 양도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이걸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양도해서 보상받아라 거래를 통해서 보상받아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아라라는 제도인 거죠 지역지구제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그래서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했어서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소유권과 별개의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분리하여 이걸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이 개발권을 어디에 판다? 개발지역에게 파는 거죠 개발지역에 팔았어요 그러면 개발지역 개발업자는 매수한 개발권으로 원래 정부가 이 정도까지만 딱 지으라고 했는데 개발권을 사오면 더 높게 애치어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면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팔았으니까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쓴 건 아니고 정부의 재정을 쓴 건 아니고 공공비용을 쓴 건 아니고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예요 개발권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 중요한 건 얘가 큰 흐름은 지역지구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미실시다 토지은행 토지은행을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은행은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얘를 전담하는 건 누가 전담한다? LH가 전담한다 모든 과정은 다 LH가 하는 거예요 토지은행에 대해서 그럼 LH가 땅을 살 때는 무슨 방식으로 땅을 산다? 선매 그러면 선매는 협의 매수인 거예요 즉 양도사가 전제가 돼서 너 팔래? 라고 물어볼 때 사는 거예요 소유자의 권리침해 정도가 작다 토지은행을 왜 실시하냐?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서 땅값이 비싸졌을 때 정부가 토지정책을 펼칠 때 땅이 없으면 개인의 토지를 다 보상해서 사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정책을 펼칠 때 땅이 필요한데 이런 땅들을 미리 미개발 토지를 싸게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놔서 나중에 공공용지를 쓰거나 땅값이 올라갈 때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지가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LH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토지은행 제도 라고 얘기한다 도시개발 사업 보죠 신도시개발 사업이고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지예요 환지 환지 사업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땅을 되돌려주는 재분배 방식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얘들은 미개발 토지를 주로 농지 같은 것들이에요 농지를 계획에 따라서 구액 정리하고 시설을 갖춰서 도시형 토지로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미개발 토지를 첫 번째 도시로 바꾼 거예요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가 만들어진 걸 다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개발 토지를 처음 도시로 바꿨으니까 신개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신개발 그러니까 얘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신도시개발 사업이고 땅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계획에 따라서 돌려준다 재분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돌려줄 때 가격을 똑같게 돌려줘요 미개발 토지는 땅값이 낮을 거고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니까 땅값이 비싸진 걸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면적은 어때져요? 줄어든 거죠 그럼 남는 땅이 있어요 이 남는 땅을 보류지 이 보류지 남는 땅 일부는 공공용등으로 쓰거나 일부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공사비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신개발 방식인데 최근에 나온 문제는 이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어렵다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개발이익은 중요하죠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따른 이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상을 초과하여 올라가는 지가 상승분을 땅값 올라가는 걸 이걸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이걸 환수하기 어렵대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에 따라서 땅을 돌려줬는데 환지에 따라서 재분배했어요 돌려준 다음에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걸 정부가 뺏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돌려줬으니까 그래서 환지사업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에 어렵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답이에요 중요한 지문이기도 하고 공용개발은 정부가 알아서 다 개발하는 걸 공용개발 또는 공공개발이라고 하고 주로 수용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일어나요 땅을 강제성으로 보상금을 주면서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니까 강제성이 많아서 갈등을 야기하고 수용할 때는 주로 농지를 수용해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 후 농지를 주로 수용해서 택지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건축물을 조성하고 분양화해서 임대하는 개발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땅값 올라갈 거고 또 건물을 지으면 땅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땅은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어때요? 유리하겠네요 정부가 다 개발이익은 가져가겠네요 그리고 주로 공용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이라 그래요 공공주택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정부가 만들어서 진짜 분양하는 주택도 있어요 이걸 공공분양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일 수도 있고 분양주택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정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빠를 거고 초기 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사업자금이 필요하겠죠 땅을 사야 되니까 땅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환지사업 방식은 땅값을, 땅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초기 사업자금이 좀 작겠죠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런데 공용개발은 땅을 사 드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개발리익환수제 개발리익환수제는 중요한 건 개발리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발사업에 따른 이유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이거 말고 일한 대가가 아니라 땅값이 덩달아 올라간다 이건 일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뺏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증값은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이라 한다 이거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리익환수제라고 해요 물가상승분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지가상승분이에요 사업이원이 아니라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업이원과는 관련이 없고 사업이원 아니고 물가상승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지가상승분이에요 이런 두 가지 나오면 틀리는 거고 불로소득이죠 일하지 않고 땅값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일부 불로소득이니까 뺏어갈 수 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으로 뺏어가는데 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리익환수제도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과세적 방법이에요? 비과세적 방법이에요? 비과세적 방법이에요 세금으로 뺏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금으로 양도세나 재산세를 과하게 물어서 개발리익을 환수할 수 있지만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건 세금이 아니다 비과세적 방법이다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해서 토지를 개발할지 개발하지 말지 개발할지 그대로 내버려 둘지 부딪힘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자 이렇게 부딪힘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을 토지적성평가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적성은 이런 거예요 토지 입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것이 적합한 성질이에요 이런 걸 잘 따져봐서 개발하면 뭐가 좋은지 개발 안 하면 뭐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수단 이걸 토지적성평가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이 나와야죠 개발할지 말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거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를 맡아야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함부로 토지거래하지 못한다 규제 강화 주택거래허가제도라고 나오면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거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 거고 얘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예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올라서 토지에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개인이 토지거래를 하려면 나라에게 신고를 해서 나라가 심사해서 투기적 요소가 없이 실거래로 실 사용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라고 인정해줘야 허가 내줘야 이게 거래가 인정되는 거죠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그게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게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배웠을 거예요 그랬겠죠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정부가 허가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서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를 언제부터 며칠이내 계약 언제부터 체결일로부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실거래가 신고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투기 과열지구는 중요한 게 뭐 투기를 막는 거냐면 주택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투기 과열지구 그러면 얘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주택법 나와야 돼요 주택법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 그러면 이것도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죠 도시가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수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도시스프로라고 했어요 도시스프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죠 도시의 스프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10개 배웠는데 각각 중요한 거 다 기본적으로 암기해놔야 돼요 지역지구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의 외부가를 막기 위한 거다 용도지역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니까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는데 얘는 미실시제도다 개발권을 부여해서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받는 거니까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발권이 중요하고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고 LH가 하는데 LH가 땅을 살 때는 선매 방식으로 땅을 산다 선매 방식은 소유권 권리 침해 정도가 작고 강제성이 작은 방식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주로 환지사업 방식으로 환지 나오면 재분배 그런데 땅을 돌려준 다음에도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 올라가는 걸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개발이익 환수에 어렵다 공영개발은 정부가 다 하는 걸 공영개발 주로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들여서 정부가 알아서 다 개발하는 거죠 이때 공영개발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얘는 정부가 땅을 샀으니까 땅값 올라가는 건 다 누구 거다? 정부 거 개발이익 환수에 용이하다 개발이익 환수는 정상을 초과한 집가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한다 이걸 환수하고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데 얘는 세금이 아니다 비과수적 방법 토지를 개발할지 말지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따져서 개발할지 말지 결정해 주겠다 토지적성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거래를 허가 맡아야 되는 거니까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걸 지정하는 거죠 얘의 중요한 건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되니까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투기과혈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사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예를 우리가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했던 거예요 녹색 띠를 만든다 문제 보죠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간접을 없애야 되겠죠 개발 보조금 정보 없애야 돼요 보니까 개발 부담금 있네요 얘는 간접 개발 보조금 제도는 없고 그다음에 조세 보니까 조세 나왔네요 얘도 간접 그다음에 개발 보조금융정책 금융정책이 LTV DTI죠 얘도 간접이니까 없애고 그다음에 정보가 있죠 행정상 정보 지원하는 것도 간접 간접은 없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권 양도제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얘기하지 않는다 토지용 규제라고 얘기하죠 얘는 빠져야 돼요 얘는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죠 정부가 다 하는 건지 그렇죠 수용 방식에 의해서 주로 공용 개발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얘는 맞고 토지용 행제도 LH가 다 하는 거니까 얘도 직접 공공 소유 제도도 공공이 나라가 소유하는 제도 이것도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재개발도 정부가 하는 거야 도시 신도시 개발도 정부가 하는 거고 도시 재개발도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개냐면 여섯 개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을 없애고 기역과 치읓은 얘는 직접 간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요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시험에서는 아직 직접 간접에다가 토지용 규제를 섞어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우리가 연습하자라는 의미에서 토지용 규제를 좀 끼워 넣었어요 답 맞아요 여섯 개 아니야 다섯 개 아 직접 게임 아닌데 여섯 갠데 하나 아 그래요 다섯 개 멍청이 얘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죄송해요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걸 없애야죠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폐지된 거 찾아야죠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 공안지세 공안지세는 없네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폐지 그래서 없은 거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건 이렇게 네 개 하나 여기에 공안지세 들어갈 수 있죠 폐지 나머지는 다 하고 있죠 실거래가 신고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보주택은 공공인대주택이죠 젊은 층의 주관정을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 가격을 싸게 팔아라 라는 거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가격을 규제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 주로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이때 개발이익은 정상을 초과한 지가상승분을 일부를 정부 환수하겠다 토지선매제도 우선 매수하는 건 선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개인들이 거래할 때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정부 등이 공공용로 쓰기에 적당하다 판단해서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매수할 수 있는 걸 선매라고 해요 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정부가 선매자를 지정해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이걸 선매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매는 무조건 다 판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야 부담금 어마어마한 물릴 거야 너 지금 또 투기적 요소로 거래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안목적인 압박을 하면서 대신에 나라가 사줄게 나한테 팔래? 라고 물어보는 제도인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제도를 정부 등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의 법률의 근거가 뭐였어요? 법률의 근거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였어요 그러면 선매 제도도 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선매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실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총 6개 이렇게 되겠네요 6개 시행되고 있는 제도 6개 4개는 폐지나 미실시고 8번에 간접 개입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접 개입 그러면 개발보조금 정보죠 개발 보니까 개발리익 환수제 개발보 보조금 그다음에 조세 세금 그다음에 금융정책 LTV DTI 그다음에 정보지원하는 거죠 정보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건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잖아요 이게 정보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정보지원 정책이니까 행정상 정보지원하는 거 얘까지 간접 개입이에요 나머지가 직접 개입이고 수용해서 주로 공용개발하고 LH가 공공토지 비축하니까 직접, 직접, 직접이고 나머지는 다 간접인 거예요 그래서 간접이 총 5개 이렇게 되겠네요 개발보조금 정보 정보지원하는 거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이런 거 있었죠 토지일 경우에는 표준이 있고 개별이 있고 주택도 표준이 있고 개별이 있고 공공주택은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이때 개별의 공시의무자는 누구? 시, 군, 구 개별이 붙어져 있지 않는 건 누가? 국장 이렇게 나왔어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해야 되고 표준이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장이 지정한다 시군구가 결정 공시할 때는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국장이 결정 공시할 때는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런 얘기에 있었었고 9번 보죠 토지정책을 간단히 풀어보고 다 설명해 줬으니까 꼼꼼히 읽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찾아내야 돼요 토지은행 제도는 주로 무슨 방식으로 땅을 산다? 선매죠, 선매 LH가 선매로 그러면 양도 의사가 전제가 돼요? 나 팔 거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협의 매수죠 토지수용제도보다 권리침해 정도가 어떻다? 작다, 맞죠? 무슨 방식이니까? 선매 방식이니까 맞고 정부의 시장 개입죠 시장 개입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개 효과를 거두려고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수용선매제도 일단은 맞지 않잖아요 시장 기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래요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대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내버려 두고 이걸 좋은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인 건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직접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이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거나 틀린 건 개발이익 환수제는 간접이죠 근데 수용은 뭐예요? 직접이에요 선매는 누구예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정부가 사들이는 거니까 간접, 직접이 섞여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간접이니까 얘만 해당돼야지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조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조세는 특히 누진세로 걷어들이니까 돈 조금 벌면 조금 내고 공공임대주택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건 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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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런 거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법률적인 용어 해석이 나오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 안 되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떤 계획에 속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용도 지역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될 것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맞는 얘기고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체결했을 때예요 체결했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이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걸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체결할 때는 이래요 근데 해제 또는 무효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며칠 이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요 그때도 계약 체결을 나오면 안 돼요 해제했을 때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고 해제됐을 때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무슨 방법이냐라고 나왔어요 자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거예요 취득했는데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가 그 밖의 도전을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자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무슨 방식? 선매 방식을 얘기하죠 자 선매를 얘기하는데 선매 방식으로는 항상 LH만 사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살 수 있고 주자체도 살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살 수 있는데 만약에 LH가 선매로 땅을 사면 뭐라고 한다?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매는 정부 등이 다 살 수 있는 제도를 선매 제도라고 하는데 선매 제도에서 LH가 땅 사면 이걸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자 니은 보니까 도시 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한대요 무슨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이죠 자 그래서 택시 개발되기 전 토지를 고려하여 택시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가장 중요한 건 뭐 한다? 재분배하는 거 재분배 나오면 환지죠 그래서 얘는 선매 얘는 환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2번 보니까 자 토지 은행 제도에 의해서 비축된 토지는 지자체가 관리해요? LH 관리해요? 무조건 LH 관리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토지 관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효율성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토지 관리는 어렵다 어찌됐거나 무조건 다 LH 관리하는 거예요 전담은 다 LH가 한다 그게 틀렸고 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또는 집가격이 상승할 때 그런 지역은 뭘로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 3번에 보니까 도시의 무질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스프로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자 4번 중요해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주택 가격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자 얘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법 주택이니까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자 토지 선매는 선매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정부 등이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강제 방식이 아니라 협의해서 매수하는 개인 권리 침해 정도가 작은 방식으로 매수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하죠 우리 자 13번 보죠 자 토지에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토지 가격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실시된다 맞죠?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 자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지구 단위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에 대하여 얘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일부에 대하여 잘하고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여 다 잘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하기 위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찾아야 되고 개발권 양도제가 개발권의 수요가 증대되려면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가 낮아야 돼 높아야 돼요 높아야죠 낮으면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 안 사올 거예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가 엄청 높아서 땅 사서 건물 짓기 어려우니까 개발권을 사와서 건물도 높게 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토지용 규제는 강화돼야 돼요 함부로 건물 못 짓고 높게 못 짓고 무조건 건물도 높게 질려면 개발권 사와야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어 라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땅값이 높아져야 개발권 양도제가 잘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틀렸고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규제한 지역에 개발하지 못하게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을 개발 지역에 대한 뭐를 부여해서 개발권을 부여하여 이 개발권은 규제 지역에서는 개발하지 못한 권리인데 이건 어디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파는 거죠 그래서 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뭐다? 미실시 중이다 맞네요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은 뭐다? 토지적성평가제도 이때는 토지의 적성 적합한 성질에는 토양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의 토지적성이 포함된다 맞는 얘기고 지역지구제 보죠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맞죠?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게 지역지구제 보니까 주거지역 나왔어요 주거지역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일편단심 전량 보니까 일반 나왔는데 양호한 주거환경 이렇게 나왔어요 어울리는 게 아니네요 틀린 거죠 얘가 틀렸어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2차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1차는 양호한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용 나와야 돼요 전용 일편 전량 나와야 되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2종 나오면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린 건 일반이 아니라 전용이라고 나와야 돼요 일반은 편리한과 연결되어야 되고 전용은 양호한과 연결되어야 돼요 이건 뭐 2차에서도 중요했던 내용이고 사적 시장의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 이걸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 코즈라는 사람이죠 얘가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서 이때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 뭐다 지역지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정부가 채택한 것이 지역지구제 코즈가 얘기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서 지역지구제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거고 용도지역은 중복시정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이라는 법령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토지 이용 실제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토를 4개로 구분하죠 어떻게? 도관, 농자 이렇게 구분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또 구분되죠 주상, 공, 녹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때 준자 들어간 건 뭐? 준, 공, 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틀린 건 2번이고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올려야 돼요 자 16번의 이 문제죠 작년에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1차 만한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좀 암기해놔야 돼요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 뭐가 있다? 보니까 다 준자가 들어가 있어요 준자 들어간 건 뭐? 준, 공, 주 준, 공업지역 가능하고 준, 주거지역 가능한데 준, 상업지역이나 준, 관리지역 준, 녹지지역 이런 건 없어요 준자 들어간 건 준, 공주밖에 없어요 준, 공, 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건 뭐 1차 만한 사람은 암기해서 풀어내고 2차 하는 분들은 용도지역은 달달달 깨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학계로는 사실 용도지역 하나를 다 외우면 학계로는 내가 보기에는 한 단어는 다 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공법이 어렵죠 공법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중개사법이나 1차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법은 고득점이 아니라 50점 정도 맞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달달달 외우겠다고 고득점 맞겠다고 달라들면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당연히 공법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할 만큼만 딱 기본적인 것만 해라 아무리 공부해도 사실 결과적으로 시험을 보면 공법 열심히 해서 고득점 맞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나 조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점수가 그래서 2차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을 고득점 맞아야 되고 1차 공부가 중요하죠 둘 중에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열심히 하되 잘하는 걸 좀 더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두 개만 더 보고시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 말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뭘 실시한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안 되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한 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공법선생님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나와야 돼요 맞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1번이 옳은 거네요 1번은 뭐 옳은 거고 3번에 보니까 선매는 토지거래계약 이게 관련돼야 돼요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 취직한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 할 때 강제수용이 아니라 뭐다? 협의 매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적성평가 나왔으면 개발할지 말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건데 얘는 보니까 미개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구액 정리하고 기반세를 갖춰서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 이건 도시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토지로 전환시키는 건 이건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주로 환지사업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나와야 되고 5번에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금 계획에 따라 변경대로 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뭘 초과하는 거예요? 직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이나 토지적의 익숙도는 사업이윤이 아니라 직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거죠 즉 정상을 초과한 직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지 사업이윤과는 관련 없고 물가상승분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다 19번 보죠 연결이 옳은 거 토지거래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맞고 선매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등이 그래서 얘에 속한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법이 아니라 토지은행 제도는 뭐라고 한다?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 돼요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은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나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다 주택에 대한 얘기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주택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선매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선매방식으로 사들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은행은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제 들어가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발부담금은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주택법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 건 1번이 되겠네요 쉬었다가 주택정책 보죠